김준호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저는 지금 김준호, 김준호 씨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 건인데도 나름 괜찮지 않아요? 저희는 그러면 4시간, 5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놀라운 연기를 좀 더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보고 놀라운 연기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연기 제가 또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제가 스스로 연기를 한번 창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이 한국판에서 만약 좀비가 나타났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진 찍는 게 어딨어? 제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건가요? 아 네 네 지금 혹시 촬영을 하는 건가요? 15분 정도 후에 도착, 차가 막힌 거죠? 진짜 생쇼네요 저 지금 촬영 현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좀비를 엄청 많아요 좀비를 엄청 많아요 정말 무슨 역할이야? 은행언니깐 은행언니깐 딱 맞네, 약간 느낌이야 그래요? 홈페이지에서 RBW에서 특히 우리 MC MC 스마일에도 나오시잖아요 네 1대 1대 2대 근데 여기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냥 밖에서 먼저 하고 오늘 맞추신 역할은 어떤가요? 저 저 꼬봉줌 아 꼬봉줌 네 김준호 꼬봉 오른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면 오른쪽 준호 형이 맛있는 물을 먹고 제가 나머지 발, 다리 네 준호의 심장 얼굴 네 지금 또 부르셔서 꼬봉줌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원으로 변신하고 올게요 여러분 어? 위주인이 아니? 한정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제가 조회사람 지금 후배입니다 조회사람이 아니고 맞다 맞아 학교에 전사해주셨거든요 더워해줄래? 엄청나게 연신으로 유명했었고요 근데 쟤는 알던 얼굴이 아니어서 아직 화장을 안 했어 안 했어 차원님 살려 가시죠 지금 여기 우주 대스타 전혁 씨앤이라고 아시죠? 대상 받으신 김종민 씨랑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어떤 거 같으세요? 네? 노래, 좀비 노래 노래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좀비 1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what the so 좀비 세일 이번에는 어떤 감이 좋으신가요? 2번에 망하면 3년 후에 다시 하나 또 좀비로 무조건 좀비 한 거야 열 때까지 집착해 너무 좀비 집착해 열 때까지 하시니까 뭐 그럼 분명히 하나도록 해요 오늘 마늘 화려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마요네즈 씨와 캡찹 씨 오늘 만나봤습니다 화이팅 원샷 잡죠 원샷 잡는데 그게 나갈지는 아 그래요? 정극과 코민이 여기 사이 중간쯤 말하시면 안 나갈 확인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서 뮤직비디오 잘 보세요 네? 앉아요 앉아요 아 저희 이제 촬영이 들어갈게요 두 명 정도예요 두 명 정도예요 여기요 여기요 저는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